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매여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유를 뿌리고 바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어제와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내가 이미 나은 줄 믿고 모든 것이 소생된 줄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유를 힘입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죽은 자에게 그의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보유를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기적과 같이 그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그의 가정에 확장케 하시고 이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의 기적을 바라고 그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반드시 이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용으로부터 자유께됨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거룩한 보유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줄 주여다 죽은 자도 살리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보유이 그 생명의 보유이 그 구원의 보유이 이 시간 모든 곳에 선포하는 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덮어줄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유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줄 주여다 특별히 아픈 곳에 특별히 슬픈 곳에 특별히 고통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곳에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정결하며 생명의 보유를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그 즉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병만은 사라지고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주의 생명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보유를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엔 능력 있음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암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장기의 질병과 뼈와 근육과 신경과 조직과 세포의 희귀의 질병까지도 주의 보유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보유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유를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더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말며 아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유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대적하는 것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덮어질 지어다 기나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희귀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암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 눌림으로 인하여 가난을 인하여 모든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완전하신 우리에게 약속과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믿고 들으며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그 즉시 회복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보혈을 주어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쉬며 듣는 자들 모두에게 병상에서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할 주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더 보혈을 주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 주어다 간절히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아버지의 기적이 있고 주의 보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병마들과 악한 영들과 가난까지도 떠나가 소멸될 주어다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임할 주어다 치유가 풍성하게 임할 주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라는 기적 치유 회복의 소생의 역사가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치 아니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어다 다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감사와 찬송과 종기와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 주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 주어다 모든 병만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어다 악한 영 떠나가 소멸될 주어다 가난도 떠나가 소멸될 주어다 영종 눌림도 떠나가 소멸될 주어다 모든 우상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제사와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귀할 때 주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질병도 아버지 우리에게 오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기도까지도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어다 뼈의 모든 근육의 신경과 조직과 또 아버지의 영종 눌림과 심령 골수들까지도 의사가 포기한 모든 질병까지도 희귀의 질병까지도 암의 질병까지도 마음의 질병까지도 생각의 질병까지도 불면증 공황장애 또한 아버지의 우울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박증까지도 조현병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어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어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어다 일곱 길로 떠나갈 주어다 일곱 길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어다 하늘의 궁일과 자비가 임할 주어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어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어다 하늘의 도움이 임할 주어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반드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은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나 여우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여우와 라파 치유의 영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이 선포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완벽하게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겨요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어다 그의 가정에 덮어줄 주어다 그의 삶의 모든 곳에 덮어줄 주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어다 특별히 병든 곳에 아픈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 생명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성된 보혈 생명의 보혈 구원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전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송포하느니 모든 사망 권세는 떠나갈 지어다 모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지어다 거짓의 역사 떠나갈 지어다 미움의 역사 떠나갈 지어다 미혹의 역사 떠나갈 지어다 불순종의 역사도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음란의 역사 떠나갈 지어다 폭력의 역사 떠나갈 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천군 천사가 보호가 임할 지어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지어다 주의 벌열이 덮어질 지어다 지금 즉시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지금 즉시 모든 마음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참된 기쁨이 임할 지어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지어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지어다 여호와 라파 치유가 임할 지어다 주의 벌열로 완벽하게 덮어질 지어다 이 시간도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두려운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벌열이 덮어지고 주의 벌열을 선포할 때 어둠의 역사 병마의 역사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까지도 가난의 역사까지도 다 사라지고 일곱길로 떠나갈 지어다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주는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지어다 주의 벌열이 덮어질 지어다 주의 벌열이 덮어질 지어다 주의 벌열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지어다 병든 곳에 덮어질 지어다 아픈 곳에 덮어질 지어다 슬픈 곳에 덮어질 지어다 마음에 덮어질 지어다 생각에 덮어질 지어다 깊은 쓴뿌리에 예수 그리토의 거룩한 보유를 내가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 떠나갈 지어다 지금도 예수 그리토의 벌열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만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역사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아버지여 나은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 그들을 치료하시고 더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열이 덮어질 지어다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보열이 충만하게 덮어질 지어다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죄악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또한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순종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주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회개할 때 치유가 이말 지어다 자복할 때 용서가 이말 지어다 회복이 이말 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이말 지어다 궁율과 자비의 역사가 이말 지어다 불순종의 역사 떠나가고 충성하는 역사로 변화될 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지어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환경에 덮어질 지어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덮어질 지어다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의 보혈이 덮어질 때 사망건세 떠나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거룩한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지어다 죽은 자도 살리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보혈이 그 생명의 보혈이 그 구원의 보혈이 이 시간 모든 곳에 선포하는 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덮어질 지어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지어다 특별히 아픈 곳에 특별히 슬픈 곳에 특별히 고통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곳에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정결하며 생명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그 즉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병만은 사라지고 일곱길로 떠나갈 지어다 주의 생명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암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장기의 질병과 뼈와 근육과 신경과 조직과 세포의 희귀의 질병까지도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더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말며 아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대적하는 것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덮어질 지어다 기나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희귀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암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 눌림으로 인하여 가난을 인하여 모든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완전하신 우리에게 약속과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트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믿고 들으며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그 즉시 회복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트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지어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쉬며 듣는 자들 모두에게 병상에서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덮어들지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간절히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아버지의 기적이 있고 주의 보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마음에 영적 윤리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질병에서 완벽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병마들과 악한 영들과 가난까지도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임할 주여다 치유가 풍성하게 임할 주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라는 기적, 치유, 회복의 소생의 역사가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치 아니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다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감사와 찬송과 종기와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 지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오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 지여다 모든 병만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악한 영 떠나가 소멸될 지여다 가난도 떠나가 소멸될 지여다 영적 눌림도 떠나가 소멸될 지여다 모든 우상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제사와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귀할 때 주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질병도 아버지 우리에게 오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기도까지도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뼈의 모든 근육의 신경과 조직과 또 아버지 영적 눌림과 심령 골수들까지도 의사가 포기한 모든 질병까지도 희귀의 질병까지도 암의 질병까지도 마음의 질병까지도 생각의 질병까지도 불면증 공황장애 또한 아버지의 우울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강박증까지도 조현병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지여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지여다 일곱길로 떠나갈 지여다 일곱길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하늘의 궁일과 자비가 임할 지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지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지여다 하늘의 도움이 임할 지여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반드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은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유의 영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이 선포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완벽하게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입기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지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질 지여다 그의 삶의 모든 곳에 덮어질 지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지여다 특별히 벽는 곳에 아픈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 생명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성된 보혈 생명의 보혈 구원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전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송포하느니 모든 사망 권세는 떠나갈 지여다 모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지여다 거짓의 역사 떠나갈 지여다 미움의 역사 떠나갈 지여다 미혹의 역사 떠나갈 지여다 불순종의 역사도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음란의 역사 떠나갈 지여다 폭력의 역사 떠나갈 지여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천군 천사가 보호가 임할 지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지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지여다 지금 즉시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지금 즉시 모든 마음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참된 기쁨이 임할 지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지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지여다 여호와 라파 치유가 임할 지여다 주의 보혈로 완벽하게 덮어질 지여다 이 시간도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두려운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어둠의 역사 병마의 역사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까지도 가난의 역사까지도 다 사라지고 일곱길로 떠나갈 지여다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주는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지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지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지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지여다 병든 곳에 덮어질 지여다 아픈 곳에 덮어질 지여다 슬픈 곳에 덮어질 지여다 마음에 덮어질 지여다 생각에 덮어질 지여다 깊은 쓴뿐이에 예수 그리토의 거룩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에 떠나갈 지여다 지금도 예수 그리토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망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역사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아버지여 나은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 그들을 치료하시고 더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죄악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또한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순종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주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회개할 때 치유가 이 말 주여다 자복할 때 용서가 이 말 주여다 회복이 이 말 주여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이 말 주여다 궁율과 자비의 역사가 이 말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 떠나가고 충성하는 역사로 변화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환경에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의 보혈이 덮어질 때 사망건세 떠나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거룩한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죽은 자도 살리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보혈이 그 생명의 보혈이 그 구원의 보혈이 이 시간 모든 곳에 선포하는 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덮어질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픈 곳에 특별히 슬픈 곳에 특별히 고통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곳에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정결하며 생명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그 즉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병만은 사라지고 일곱 길로 떠나갈 주여다 주의 생명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엔 능력이 있음을 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암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장기의 질병과 뼈와 근육과 신경과 조직과 세포의 희귀의 질병까지도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더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대적하는 것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덮어질지어다 기나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희귀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암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 눌림으로 인하여 가난을 인하여 모든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완전하신 우리에게 약속과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트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믿고 들으며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그 즉시 회복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보혈을 주어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쉬며 듣는 자들 모두에게 병상에서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할 주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더 보혈을 주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 주어다 간절히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아버지의 기적이 있고 주의 보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마음에 영적 눌리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질병에서 완벽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어다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 주어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병마들과 악한 영들과 가난까지도 떠나가 소멸될 주어다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임할 주어다 치유가 풍성하게 임할 주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라는 기적 치유 회복의 소생의 역사가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치 않냐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어다 다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감사와 찬송과 종기와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 주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오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 주어다 모든 병만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어다 악한 영 떠나가 소멸될 주어다 가난도 떠나가 소멸될 주어다 영종 눌림도 떠나가 소멸될 주어다 모든 우상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제사와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귀할 때 주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질병도 아버지 우리에게 오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기도까지도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뼈의 모든 근육의 신경과 조직과 또 아버지의 영적 눌림과 심령 골수들까지도 의사가 포기한 모든 질병까지도 희귀의 질병까지도 암의 질병까지도 마음의 질병까지도 생각의 질병까지도 불면증 공황장애 또한 아버지의 우울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강박증까지도 조현병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일곱 길로 떠나갈 주여다 일곱 길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하늘의 궁일과 자비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반드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은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나 여우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여우와 라파 치유의 영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주시고 주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이 선포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완벽하게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줄 주여다 그의 삶의 모든 곳에 덮어줄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특별히 병는 곳에 아픈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 생명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성된 보혈 생명의 보혈 구원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전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송포하느니 모든 사망 권세는 떠나갈 주여다 모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거짓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미움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미혹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음란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폭력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천군 천사가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주의 벌렬이 덮어질 주여다 지금 즉시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지금 즉시 모든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찬된 기쁨이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여호와 라파 치유가 임할 주여다 주의 벌렬로 완벽하게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도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두려운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벌렬이 덮어지고 주의 벌렬을 선포할 때 어둠의 역사 병마의 역사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까지도 가난의 역사까지도 다 사라지고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주는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병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아픈 곳에 덮어질 주여다 슬픈 곳에 덮어질 주여다 마음에 덮어질 주여다 생각에 덮어질 주여다 깊은 쓴뿐이에 예수 그리토의 거룩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 떠나갈 주여다 지금도 예수 그리토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망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역사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아버지여 나은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 그들을 치료하시고 더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죄악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또한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순종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주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회개할 때 치유가 임할 주여다 자복할 때 용서가 임할 주여다 회복 임할 주여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임할 주여다 궁일과 자비의 역사가 임할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 떠나가고 충성하는 역사로 변화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환경에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의 보혈이 덮어질 때 사망건세 떠나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거룩한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죽은 자도 살리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보혈이 그 생명의 보혈이 그 구원의 보혈이 이 시간 모든 곳에 선포하는 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덮어질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픈 곳에 특별히 슬픈 곳에 특별히 고통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곳에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정결하며 생명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그 즉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병만은 사라지고 일곱 길로 떠나갈 주여다 주의 생명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엔 능력이 있음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암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장기의 질병과 뼈와 근육과 신경과 조직과 세포의 희귀의 질병까지도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더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대적하는 것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덮어질지어다 기나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희귀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암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 눌림으로 인하여 가난은으로 인하여 모든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완전하신 우리에게 약속과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트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믿고 들으며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그 즉시 회복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본렬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줄지어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쉬며 듣는 자들 모두에게 병상에서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덮어줄지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간절히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아버지의 기적이 있고 주의 보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마음의 영적 윤리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질병에서 완벽하게 자육해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병마들과 악한 영들과 가난까지도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임할 주여다 치유가 풍성하게 임할 주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라는 기적, 치유, 회복의 소생의 역사가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치 아니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감사와 찬송과 종기와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병만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가난도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영종 눌림도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모든 우상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제사와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귀할 때 주의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질병도 아버지 우리에게 오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기도까지도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뼈의 모든 근육의 신경과 조직과 또 아버지의 영종 눌림과 심령 골수들까지도 의사가 포기한 모든 질병까지도 희귀의 질병까지도 암의 질병까지도 마음의 질병까지도 생각의 질병까지도 불면증 공황장애 또한 아버지의 우울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강박증까지도 조현병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주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일곱길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하늘의 궁일과 자비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반드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은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유의 영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주시고 주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이 선포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완벽하게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삶의 모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병는 곳에 아픈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 생명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성된 보혈 생명의 보혈 구원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전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송포하느니 모든 사망 권세는 떠나갈 주여다 모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거짓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미움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미혹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음란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폭력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천군 천사가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지금 즉시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지금 즉시 모든 마음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찬된 기쁨이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여호와 라파 치유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로 완벽하게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도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두려운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어둠의 역사 병마의 역사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까지도 가난의 역사까지도 다 사라지고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주는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병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아픈 곳에 덮어질 주여다 슬픈 곳에 덮어질 주여다 마음에 덮어질 주여다 생각에 덮어질 주여다 깊은 쓴뿐이에 예수 그리토의 거룩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에 떠나갈 주여다 지금도 예수 그리토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망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역사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아버지여 나은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 그들을 치료하시고 더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죄악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또한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순종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주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회개할 때 치유가 임할 주여다 자복할 때 용서가 임할 주여다 회복이 임할 주여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임할 주여다 궁율과 자비의 역사가 임할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 떠나가고 충성하는 역사로 변화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환경에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의 보혈이 덮어질 때 사망건세 떠나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거룩한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죽은 자도 살리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보혈이 그 생명의 보혈이 그 구원의 보혈이 이 시간 모든 곳에 선포하는 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덮어질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픈 곳에 특별히 슬픈 곳에 특별히 고통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곳에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정결하며 생명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그 즉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병만은 사라지고 일곱 길로 떠나갈 주여다 주의 생명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암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장기의 질병과 뼈와 근육과 신경과 조직과 세포의 희귀의 질병까지도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더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대적하는 것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덮어질 지어다 기나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희귀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암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 눌림으로 인하여 가난을 인하여 모든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완전하신 우리에게 약속과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믿고 들으며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그 즉시 회복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본렬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하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쉬며 듣는 자들 모두에게 병상에서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덮어들 주여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간절히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아버지의 기적이 있고 주의 보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마음의 영적 늘리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질병에서 완벽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병마들과 악한 영들과 가난까지도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임할 주여다 치유가 풍성하게 임할 주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라는 기적 치유 회복의 소생의 역사가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치 아니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감사와 찬송과 종기와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오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병만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가난도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영종 눌림도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모든 우상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제사와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귀할 때 주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질병도 아버지 우리에게 오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기도까지도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뼈의 모든 근육의 신경과 조직과 또 아버지의 영적 눌림과 심령 골수들까지도 의사가 포기한 모든 질병까지도 희귀의 질병까지도 암의 질병까지도 마음의 질병까지도 생각의 질병까지도 불면증 공황장애 또한 아버지의 우울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박증까지도 조현병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일곱길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하늘의 궁일과 자비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불쌍히 국민이 여겨주시하사 반드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은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나 여우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여우와 라파 치유의 영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이 선포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완벽하게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삶의 모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병는 곳에 아픈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 생명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성된 보혈, 생명의 보혈, 구원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전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송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는 떠나갈 주여다 모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거짓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미움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미혹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음란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폭력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천군 천사가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주의 벌렬이 덮어질 주여다 지금 즉시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지금 즉시 모든 마음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참된 기쁨이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여호와 라파 치유가 임할 주여다 주의 벌렬로 완벽하게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도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두려운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벌렬이 덮어지고 주의 벌렬을 선포할 때 어둠의 역사 병마의 역사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까지도 가난의 역사까지도 다 사라지고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주는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의 벌렬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벌렬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벌렬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병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아픈 곳에 덮어질 주여다 슬픈 곳에 덮어질 주여다 마음에 덮어질 주여다 생각에 덮어질 주여다 깊은 쓴뿌리에 예수 그리토의 거룩한 보유를 내가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에 떠나갈 주여다 지금도 예수 그리토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망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역사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아버지여 나은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 그들을 치료하시고 더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죄악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또한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순종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주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회개할 때 치유가 임할 주여다 자복할 때 용서가 임할 주여다 회복이 임할 주여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임할 주여다 궁율과 자비의 역사가 임할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 떠나가고 충성하는 역사로 변화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환경에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의 보혈이 덮어질 때 사망건세 떠나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거룩한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죽은 자도 살리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보혈이 그 생명의 보혈이 그 구원의 보혈이 이 시간 모든 곳에 선포하는 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덮어질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픈 곳에 특별히 슬픈 곳에 특별히 고통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곳에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정결하며 생명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그 즉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병만은 사라지고 일곱 길로 떠나갈 주여다 주의 생명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음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암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장기의 질병과 뼈와 근육과 신경과 조직과 세포의 희귀의 질병까지도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더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말며 아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대적하는 것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덮어질지어다 기나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희귀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암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 눌림으로 인하여 가난을 인하여 모든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완전하신 우리에게 약속과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믿고 들으며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그 즉시 회복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지어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쉬며 듣는 자들 모두에게 병상에서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간절히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아버지의 기적이 있고 주의 보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병마들과 악한 영들과 가난까지도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치유가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라는 기적 치유 회복의 소생의 역사가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치 않냐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감사와 찬송과 종기와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난도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도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모든 우상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제사와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귀할 때 주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질병도 아버지 우리에게 오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기도까지도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뼈의 모든 근육의 신경과 조직과 또 아버지의 영적 눌림과 심령 골수들까지도 의사가 포기한 모든 질병까지도 희귀의 질병까지도 암의 질병까지도 마음의 질병까지도 생각의 질병까지도 불면증 공황장애 또한 아버지의 우울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강박증까지도 조현병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지어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지어다 일곱길로 떠나갈 지어다 일곱길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하늘의 궁일과 자비가 임할 지어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지어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지어다 하늘의 도움이 임할 지어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반드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은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유의 영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이 선포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완벽하게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지어다 그의 가정에 덮어질 지어다 그의 삶의 모든 곳에 덮어질 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지어다 특별히 병는 곳에 아픈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 생명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성된 보혈 생명의 보혈 구원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전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송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는 떠나갈 지어다 모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지어다 거짓의 역사 떠나갈 지어다 미움의 역사 떠나갈 지어다 미혹의 역사 떠나갈 지어다 불순종의 역사도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음란의 역사 떠나갈 지어다 폭력의 역사 떠나갈 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천군 천사가 보호가 임할 지어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지어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지어다 지금 즉시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지금 즉시 모든 마음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참된 기쁨이 임할 지어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지어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지어다 여호와 라파 치유가 임할 지어다 주의 보혈로 완벽하게 덮어질 지어다 이 시간도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두려운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어둠의 역사 병마의 역사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까지도 가난의 역사까지도 다 사라지고 일곱길로 떠나갈 지어다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주는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지어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지어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지어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지어다 병든 곳에 덮어질 지어다 아픈 곳에 덮어질 지어다 슬픈 곳에 덮어질 지어다 마음에 덮어질 지어다 생각에 덮어질 지어다 깊은 쓴뿐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송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 떠나갈 지어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망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역사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아버지여 나은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 그들을 치료하시고 더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죄악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또한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순종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주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회개할 때 치유가 임할 주여다 자복할 때 용서가 임할 주여다 회복 임할 주여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임할 주여다 궁율과 자비의 역사가 임할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 떠나가고 충성하는 역사로 변화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환경에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의 보혈이 덮어질 때 사망건세 떠나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거룩한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죽은 자도 살리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보혈이 그 생명의 보혈이 그 구원의 보혈이 이 시간 모든 곳에 선포하는 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덮어질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픈 곳에 특별히 슬픈 곳에 특별히 고통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곳에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정결하며 생명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그 즉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병만은 사라지고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주의 생명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암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장기의 질병과 뼈와 근육과 신경과 조직과 세포의 희귀의 질병까지도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더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말며 아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대적하는 것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덮어질지어다 기나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희귀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암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궁위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 눌림으로 인하여 가난을 인하여 모든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완전하신 우리에게 약속과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믿고 들으며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그 즉시 회복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퍼질지어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쉬며 듣는 자들 모두에게 병상에서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더 퍼질지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간절히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아버지의 기적이 있고 주의 보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마음에 영적 눌리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질병에서 완벽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병마들과 악한 영들과 가난까지도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치유가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라는 기적, 치유, 회복의 소생의 역사가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치 아니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감사와 찬송과 종기와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난도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영종 눌림도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모든 우상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제사와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회귀할 때 주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질병도 아버지 우리에게 오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기도까지도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뼈의 모든 근육의 신경과 조직과 또 아버지의 영적 눌림과 심령 골수들까지도 의사가 포기한 모든 질병까지도 희귀의 질병까지도 암의 질병까지도 마음의 질병까지도 생각의 질병까지도 불면증 공황장애 또한 아버지의 우울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강박증까지도 조현병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주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일곱길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하늘의 궁일과 자비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반드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은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유의 영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덮어주시고 주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이 선포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완벽하게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삶의 모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병는 곳에 아픈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 생명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성된 보혈 생명의 보혈 구원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전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송포하느니 모든 사망 권세는 떠나갈 지여다 모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지여다 거짓의 역사 떠나갈 지여다 미움의 역사 떠나갈 지여다 미혹의 역사 떠나갈 지여다 불순종의 역사도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음란의 역사 떠나갈 지여다 폭력의 역사 떠나갈 지여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천군 천사가 보호가 임할 지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지여다 주의 벌렬이 덮어질 지여다 지금 즉시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지금 즉시 모든 마음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참된 기쁨이 임할 지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지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지여다 여호와 라파 치유가 임할 지여다 주의 벌렬로 완벽하게 덮어질 지여다 이 시간도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두려운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어둠의 역사, 병마의 역사,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까지도 가난의 역사까지도 다 사라지고 일곱 길로 떠나갈 지여다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주는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지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지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지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지여다 병든 곳에 덮어질 지여다 아픈 곳에 덮어질 지여다 슬픈 곳에 덮어질 지여다 마음에 덮어질 지여다 생각에 덮어질 지여다 깊은 쓴뿌리에 예수 그리토의 거룩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송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 떠나갈 지여다 지금도 예수 그리토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망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역사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아버지여 나은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 그들을 치료하시고 더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지여다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지여다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죄악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또한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순종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주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회개할 때 치유가 임할 지여다 자복할 때 용서가 임할 지여다 회복이 임할 지여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임할 지여다 궁일과 자비의 역사가 임할 지여다 불순종의 역사 떠나가고 충성하는 역사로 변화될 지여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지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환경에 덮어질 지여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덮어질 지여다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의 보혈이 덮어질 때 사망건세 떠나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거룩한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지여다 죽은 자도 살리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보혈이 그 생명의 보혈이 그 구원의 보혈이 이 시간 모든 곳에 선포하는 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덮어질 지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지여다 특별히 아픈 곳에 특별히 슬픈 곳에 특별히 고통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곳에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정결하며 생명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그 즉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병만은 사라지고 일곱 길로 떠나갈 지여다 주의 생명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지여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암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장기의 질병과 뼈와 근육과 신경과 조직과 세포의 희귀의 질병까지도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더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대적하는 것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덮어질 지어다 기나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희귀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암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궁위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 눌림으로 인하여 가난을 인하여 모든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완전하신 우리에게 약속과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믿고 들으며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그 즉시 회복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벌렬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보질 주하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쉬며 듣는 자들 모두에게 병상에서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덮어들 주여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간절히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아버지의 기적이 있고 주의 보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마음의 영적 윤리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질병에서 완벽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병마들과 악한 영들과 가난까지도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임할 주여다 치유가 풍성하게 임할 주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라는 기적, 치유, 회복의 소생의 역사가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치 아니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감사와 찬송과 종기와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병만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가난도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영종 눌림도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모든 우상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제사와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귀할 때 주의의 보열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질병도 아버지 우리에게 오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기도까지도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뼈의 모든 근육의 신경과 조직과 또 아버지의 영적 눌림과 심령 골수들까지도 의사가 포기한 모든 질병까지도 희귀의 질병까지도 암의 질병까지도 마음의 질병까지도 생각의 질병까지도 불면증 공황장애 또한 아버지의 우울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박증까지도 조현병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주의의 보열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의 보열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일곱길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하늘의 궁일과 자비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반드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은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나 여우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여우와 라파 치유의 영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덮어주시고 주의 보열로 덮어주시고 보열이 선포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완벽하게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입기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열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삶의 모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병든 곳에 아픈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열 생명의 보열 치유의 보열 완성된 보열 생명의 보열 구원의 보열 치유의 보열 완전한 보열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송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는 떠나갈 주여다 모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거짓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미움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미혹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음란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폭력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천군 천사가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주의 보열이 덮어질 주여다 지금 즉시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지금 즉시 모든 마음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찬된 기쁨이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여호와 라파 치유가 임할 주여다 주의 보열로 완벽하게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도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두려운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보열이 덮어지고 주의 보열을 선포할 때 어둠의 역사 병마의 역사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까지도 가난의 역사까지도 다 사라지고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주는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의 보열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열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열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병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아픈 곳에 덮어질 주여다 슬픈 곳에 덮어질 주여다 마음에 덮어질 주여다 생각에 덮어질 주여다 깊은 쓴뿌리에 예수 그리토의 거룩한 보열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에 떠나갈 주여다 지금도 예수 그리토의 보열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망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역사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아버지여 나은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 그들을 치료하시고 더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열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보열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죄악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또한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순종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주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회개할 때 치유가 이 말 주여다 자복할 때 용서가 이 말 주여다 회복이 이 말 주여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이 말 주여다 궁율과 자비의 역사가 이 말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 떠나가고 충성하는 역사로 변화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열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열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환경에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의 보열이 덮어질 때 사망건세 떠나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거룩한 보열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죽은 자도 살리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보열이 그 생명의 보열이 그 구원의 보열이 이 시간 모든 곳에 선포하는 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덮어질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열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픈 곳에 특별히 슬픈 곳에 특별히 고통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곳에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정결하며 생명의 보열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그 즉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병만은 사라지고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주의 생명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보열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열에는 능력이 있음을 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암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장기의 질병과 뼈와 근육과 신경과 조직과 세포의 희귀의 질병까지도 주의 보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보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열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더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열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대적하는 것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덮어질 지어다 기나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희귀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암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 눌림으로 인하여 가난을 인하여 모든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완전하신 우리에게 약속과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트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믿고 들으며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그 즉시 회복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트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퍼질지어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쉬며 듣는 자들 모두에게 병상에서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덮어들지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간절히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아버지의 기적이 있고 주의 보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마음에 영적 눌리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질병에서 완벽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병마들과 악한 영들과 가난까지도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지유가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라는 기적 치유 회복의 소생의 역사가 예시가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치 아니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감사와 찬송과 종기와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난도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도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모든 우상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제사와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귀할 때 주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질병도 아버지 우리에게 오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기도까지도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뼈의 모든 근육의 신경과 조직과 또 아버지의 영적 눌림과 심령 골수들까지도 의사가 포기한 모든 질병까지도 희귀의 질병까지도 암의 질병까지도 마음의 질병까지도 생각의 질병까지도 불면증 공황장애 또한 아버지의 우울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박증까지도 조현병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어둠의 역사 떠나갈지어다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일곱길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하늘의 궁일과 자비가 임할지어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지어다 하늘의 도움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불쌍히 국민이 여겨주시하사 반드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은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유의 영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이 선포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완벽하게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삶의 모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병는 곳에 아픈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 생명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성된 보혈 생명의 보혈 구원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전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송포하느니 모든 사망 권세는 떠나갈 주여다 모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거짓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미움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미혹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음란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폭력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천군 천사가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지금 즉시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지금 즉시 모든 마음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참된 기쁨이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여호와 라파 치유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로 완벽하게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도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두려운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어둠의 역사 병마의 역사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까지도 가난의 역사까지도 다 사라지고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주는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병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아픈 곳에 덮어질 주여다 슬픈 곳에 덮어질 주여다 마음에 덮어질 주여다 생각에 덮어질 주여다 깊은 쓴뿌리에 예수 그리토의 거룩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 떠나갈 주여다 지금도 예수 그리토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망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는 역사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아버지여 나은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 그들을 치료하시고 더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죄악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또한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순종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주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회개할 때 치유가 이 말 주여다 자복할 때 용서가 이 말 주여다 회복이 이 말 주여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이 말 주여다 궁율과 자비의 역사가 이 말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 떠나가고 충성하는 역사로 변화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환경에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의 보혈이 덮어질 때 사망건세 떠나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거룩한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죽은 자도 살리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보혈이 그 생명의 보혈이 그 구원의 보혈이 이 시간 모든 곳에 선포하는 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덮어질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픈 곳에 특별히 슬픈 곳에 특별히 고통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곳에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정결하며 생명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그 즉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병만은 사라지고 일곱 길로 떠나갈 주여다 주의 생명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있음을 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암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장기의 질병과 뼈와 근육과 신경과 조직과 세포의 희귀의 질병까지도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더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말며 아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대적하는 것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덮어질 지어다 기나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희귀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암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 눌림으로 인하여 가난을 인하여 모든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완전하신 우리에게 약속과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트의 보혈의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믿고 들으며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그 즉시 회복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트 이름으로 명령하르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보혈을 주어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쉬며 듣는 자들 모두에게 병상에서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할 주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더 보혈을 주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 주어다 간절히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아버지의 기적이 있고 주의 보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마음에 영적 눌리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질병에서 완벽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어다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 주어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병마들과 악한 영들과 가난까지도 떠나가 소멸될 주어다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임할 주어다 지유가 풍성하게 임할 주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라는 기적 치유 회복의 소생의 역사가 예수가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치 않이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사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어다 다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감사와 찬송과 종기와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 주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오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 주어다 모든 병만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어다 악한 영 떠나가 소멸될 주어다 가난도 떠나가 소멸될 주어다 영종 눌림도 떠나가 소멸될 주어다 모든 우상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제사와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귀할 때 주의 보열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질병도 아버지 우리에게 오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기도까지도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어다 뼈의 모든 근육의 신경과 조직과 또 아버지의 영적 눌림과 심령 골수들까지도 의사가 포기한 모든 질병까지도 희귀의 질병까지도 암의 질병까지도 마음의 질병까지도 생각의 질병까지도 불면증 공황장애 또한 아버지의 우울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강박증까지도 조현병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어다 주의 보열이 덮어질 주어다 주의 보열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어다 일곱길로 떠나갈 주어다 일곱길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어다 하늘의 궁일과 자비가 임할 주어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어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어다 하늘의 도움이 임할 주어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반드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은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유의 영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덮어주시고 주의 보열로 덮어주시고 보열이 선포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완벽하게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입기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열이 덮어질 주어다 그의 가정에 덮어질 주어다 그의 삶의 모든 곳에 덮어질 주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어다 특별히 병는 곳에 아픈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열 생명의 보열 치유의 보열 완성된 보열 생명의 보열 구원의 보열 치유의 보열 완전한 보열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송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는 떠나갈 주어다 모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어다 거짓의 역사 떠나갈 주어다 미움의 역사 떠나갈 주어다 미혹의 역사 떠나갈 주어다 불순종의 역사도 사라지고 소멸될 주어다 음란의 역사 떠나갈 주어다 폭력의 역사 떠나갈 주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어다 천군 천사가 보호가 임할 주어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어다 주의 벌렬이 덮어질 주어다 지금 즉시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지금 즉시 모든 마음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찬된 기쁨이 임할 주어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어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어다 여호와 라파 치유가 임할 주어다 주의 벌렬로 완벽하게 덮어질 주어다 이 시간도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두려운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벌렬이 덮어지고 주의 벌렬을 선포할 때 어둠의 역사 병마의 역사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까지도 가난의 역사까지도 다 사라지고 일곱길로 떠나갈 주어다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주는 모든 질병과 악한 역사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어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어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어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어다 병든 곳에 덮어질 주어다 아픈 곳에 덮어질 주어다 슬픈 곳에 덮어질 주어다 마음에 덮어질 주어다 생각에 덮어질 주어다 깊은 쓴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성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 떠나갈 주어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망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역사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아버지여 나은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 그들을 치료하시고 더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죄악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또한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순종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주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회개할 때 치유가 임할 주여다 자복할 때 용서가 임할 주여다 회복 임할 주여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임할 주여다 궁율과 자비의 역사가 임할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 떠나가고 충성하는 역사로 변화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환경에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의 보혈이 덮어질 때 사망건세 떠나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거룩한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죽은 자도 살리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보혈이 그 생명의 보혈이 그 구원의 보혈이 이 시간 모든 곳에 선포하는 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덮어질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픈 곳에 특별히 슬픈 곳에 특별히 고통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곳에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정결하며 생명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그 즉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병만은 사라지고 일곱 길로 떠나갈 주여다 주의 생명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엔 능력 있음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암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장기의 질병과 뼈와 근육과 신경과 조직과 세포의 희귀의 질병까지도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더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대적하는 것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덮어질지어다 기나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희귀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암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 눌림으로 인하여 가난을 인하여 모든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완전하신 우리에게 약속과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믿고 들으며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그 즉시 회복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보혈을 지어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쉬며 듣는 자들 모두에게 병상에서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할 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덮어들 지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간절히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아버지의 기적이 있고 주의 보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마음에 영적 눌리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질병에서 완벽하게 자육해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병마들과 악한 영들과 가난까지도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임할 주여다 치유가 풍성하게 임할 주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라는 기적, 치유, 회복의 소생의 역사가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치 않냐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감사와 찬송과 종기와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병만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가난도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영종 눌림도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모든 우상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제사와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귀할 때 주의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질병도 아버지 우리에게 오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기도까지도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뼈의 모든 근육의 신경과 조직과 또 아버지의 영종 눌림과 심령 골수들까지도 의사가 포기한 모든 질병까지도 희귀의 질병까지도 암의 질병까지도 마음의 질병까지도 생각의 질병까지도 불면증 공황장애 또한 아버지의 우울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박증까지도 조현병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일곱길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하늘의 궁일과 자비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반드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은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나 여우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여우와 라파 치유의 영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이 선포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완벽하게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겨요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삶의 모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병는 곳에, 아픈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 생명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성된 보혈, 생명의 보혈, 구원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전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송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는 떠나갈 주여다 모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거짓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미움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미혹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음란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폭력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천군 천사가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주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지금 즉시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지금 즉시 모든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찬된 기쁨이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여호와 라파 치유가 임할 주여다 주의의 보혈로 완벽하게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도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두려운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의 보혈이 덮어지고 주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어둠의 역사 병마의 역사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까지도 가난의 역사까지도 다 사라지고 일곱 길로 떠나갈 주여다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주는 모든 질병과 악한 역사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병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아픈 곳에 덮어질 주여다 슬픈 곳에 덮어질 주여다 마음에 덮어질 주여다 생각에 덮어질 주여다 깊은 쓴뿌리에 예수 그리토의 거룩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 떠나갈 주여다 지금도 예수 그리토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만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역사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아버지여 나은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 그들을 치료하시고 더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죄악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또한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순종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주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회개할 때 치유가 이말 주여다 자복할 때 용서가 이말 주여다 회복이 이말 주여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이말 주여다 궁율과 자비의 역사가 이말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 떠나가고 충성하는 역사로 변화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환경에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의 보혈이 덮어질 때 사망건세 떠나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거룩한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죽은 자도 살리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보혈이 그 생명의 보혈이 그 구원의 보혈이 이 시간 모든 곳에 선포하는 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덮어질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픈 곳에 특별히 슬픈 곳에 특별히 고통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곳에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정결하며 생명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그 즉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병만은 사라지고 일곱 길로 떠나갈 주여다 주의 생명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엔 능력이 있음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암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장기의 질병과 뼈와 근육과 신경과 조직과 세포의 희귀의 질병까지도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더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대적하는 것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덮어질지어다 기나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희귀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암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 눌림으로 인하여 가난은으로 인하여 모든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완전하신 우리에게 약속과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믿고 들으며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그 즉시 회복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보혈을 지어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쉬며 듣는 자들 모두에게 병상에서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할 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덮어들 지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간절히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아버지의 기적이 있고 주의 보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마음에 영적 윤리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질병에서 완벽하게 자육해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 지어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병마들과 악한 영들과 가난까지도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임할 지어다 치유가 풍성하게 임할 지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라는 기적 치유 회복의 소생의 역사가 예시가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치 않이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다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감사와 찬송과 종기와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오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병만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악한 영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가난도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영종 눌림도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모든 우상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제사와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귀할 때 주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질병도 아버지 우리에게 오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기도까지도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뼈의 모든 근육의 신경과 조직과 또 아버지의 영적 눌림과 심령 골수들까지도 의사가 포기한 모든 질병까지도 희귀의 질병까지도 암의 질병까지도 마음의 질병까지도 생각의 질병까지도 불면증 공황장애 또한 아버지의 우울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박증까지도 조현병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일곱길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하늘의 궁일과 자비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불쌍히 국민이 여겨주시하사 반드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은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나 여우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여우와 라파 치유의 영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이 선포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완벽하게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삶의 모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벽는 곳에 아픈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 생명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성된 보혈 생명의 보혈 구원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전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송포하느니 모든 사망 권세는 떠나갈 주여다 모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거짓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미움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미혹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음란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폭력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천군 전사가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지금 즉시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지금 즉시 모든 마음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참된 기쁨이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여호와 라파 치유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로 완벽하게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도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두려운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어둠의 역사 병마의 역사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까지도 가난의 역사까지도 다 사라지고 일곱 길로 떠나갈 주여다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주는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병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아픈 곳에 덮어질 주여다 슬픈 곳에 덮어질 주여다 마음에 덮어질 주여다 생각에 덮어질 주여다 깊은 쓴뿌리에 예수 그리토의 거룩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 떠나갈 주여다 지금도 예수 그리토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망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역사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아버지여 나은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 그들을 치료하시고 더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죄악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또한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순종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주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회개할 때 치유가 이말지어다 자복할 때 용서가 이말지어다 회복이 이말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이말지어다 궁율과 자비의 역사가 이말지어다 불순종의 역사 떠나가고 충성하는 역사로 변화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지어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환경에 덮어질지어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덮어질지어다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의 보혈이 덮어질 때 사망건세 떠나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거룩한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지어다 죽은 자도 살리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보혈이 그 생명의 보혈이 그 구원의 보혈이 이 시간 모든 곳에 선포하는 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덮어질지어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지어다 특별히 아픈 곳에 특별히 슬픈 곳에 특별히 고통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곳에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정결하며 생명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그 즉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병만은 사라지고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주의 생명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엔 능력이 있음을 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불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암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장기의 질병과 뼈와 근육과 신경과 조직과 세포의 희귀의 질병까지도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더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대적하는 것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덮어질지어다 기나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희귀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는 암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 눌림으로 인하여 가난은 을 인하여 모든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포열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포열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완전하신 우리에게 약속과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크리스트의 포열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믿고 들으며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그 즉시 회복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크리스트 이름으로 명령하르니 주의 포열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지어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쉬며 듣는 자들 모두에게 병상에서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포열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포열이 덮어질지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포열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간절히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포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포열에는 아버지의 기적이 있고 주의 포열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포열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마음에 영적 눌리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유를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질병에서 완벽하게 자육해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병마들과 악한 영들과 가난까지도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임할 주여다 치유가 풍성하게 임할 주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라는 기적 치유 회복의 소생의 역사가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치 않이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감사와 찬송과 종기와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병만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가난도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영종 눌림도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모든 우상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제사와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귀할 때 주의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질병도 아버지 우리에게 오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기도까지도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뼈의 모든 근육의 신경과 조직과 또 아버지의 영적 눌림과 심령 골수들까지도 의사가 포기한 모든 질병까지도 희귀의 질병까지도 암의 질병까지도 마음의 질병까지도 생각의 질병까지도 불면증 공황장애 또한 아버지의 우울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박증까지도 조현병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일곱길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하늘의 궁일과 자비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아사 반드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은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나 여우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여우와 라파 치유의 영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이 선포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완벽하게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입기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삶의 모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벽는 곳에 아픈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 생명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성된 보혈 생명의 보혈 구원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전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성포하느니 모든 사망 권세는 떠나갈 주여다 모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거짓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미움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미혹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음란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폭력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천군 천사가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주의 벌렬이 덮어질 주여다 지금 즉시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지금 즉시 모든 마음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찬된 기쁨이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여호와 라파 치유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로 완벽하게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도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두려운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어둠의 역사 병마의 역사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까지도 가난의 역사까지도 다 사라지고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주는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병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아픈 곳에 덮어질 주여다 슬픈 곳에 덮어질 주여다 마음에 덮어질 주여다 생각에 덮어질 주여다 깊은 쓴뿌리에 예수 그리토의 거룩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송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 떠나갈 주여다 지금도 예수 그리토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망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역사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아버지여 나은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 그들을 치료하시고 더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죄악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또한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순종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회개할 때 치유가 임할지어다 자복할 때 용서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궁일과 자비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불순종의 역사 떠나가고 충성하는 역사로 변화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지어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환경에 덮어질지어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덮어질지어다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의 보혈이 덮어질 때 사망건세 떠나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거룩한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지어다 죽은 자도 살리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보혈이 그 생명의 보혈이 그 구원의 보혈이 이 시간 모든 곳에 선포하는 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덮어질지어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지어다 특별히 아픈 곳에 특별히 슬픈 곳에 특별히 고통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곳에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정결하며 생명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그 즉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병만은 사라지고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생명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엔 능력 있음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암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장기의 질병과 뼈와 근육과 신경과 조직과 세포의 희귀의 질병까지도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더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말며 아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대적하는 것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덮어질 지어다 기나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희귀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암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 눌림으로 인하여 가난을 인하여 모든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완전하신 우리에게 약속과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믿고 들으며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그 즉시 회복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지어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쉬며 듣는 자들 모두에게 병상에서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간절히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아버지의 기적이 있고 주의 보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마음에 영적 늘리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질병에서 완벽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병마들과 악한 영들과 가난까지도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치유가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라는 기적 치유 회복의 소생의 역사가 예시가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치 아니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감사와 찬송과 종기와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가난도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도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모든 우상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제사와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귀할 때 주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질병도 아버지 우리에게 오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기도까지도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뼈의 모든 근육의 신경과 조직과 또 아버지의 영적 눌림과 심령 골수들까지도 의사가 포기한 모든 질병까지도 희귀의 질병까지도 암의 질병까지도 마음의 질병까지도 생각의 질병까지도 불면증 공황장애 또한 아버지의 우울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박증까지도 조현병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주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주의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어둠의 역사 떠나갈지어다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일곱길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하늘의 궁일과 자비가 임할지어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지어다 하늘의 도움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불쌍히 국민이 여겨주시하사 반드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은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유의 영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덮어주시고 주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이 선포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완벽하게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입기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삶의 모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병는 곳에 아픈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 생명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성된 보혈 생명의 보혈 구원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전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송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는 떠나갈 주여다 모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거짓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미움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미혹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음란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폭력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천군 천사가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지금 즉시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지금 즉시 모든 마음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참된 기쁨이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여호와 라파 치유가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로 완벽하게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도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두려운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어둠의 역사 병마의 역사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까지도 가난의 역사까지도 다 사라지고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주는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병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아픈 곳에 덮어질 주여다 슬픈 곳에 덮어질 주여다 마음에 덮어질 주여다 생각에 덮어질 주여다 깊은 쓴뿌리에 예수 그리토의 거룩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에 떠나갈 주여다 지금도 예수 그리토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만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는 역사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아버지여 나은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 그들을 치료하시고 더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죄악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또한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순종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회개할 때 치유가 임할 주여다 자복할 때 용서가 임할 주여다 회복 임할 주여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임할 주여다 궁일과 자비의 역사가 임할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 떠나가고 충성하는 역사로 변화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환경에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의 보혈이 덮어질 때 사망건세 떠나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거룩한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죽은 자도 살리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보혈이 그 생명의 보혈이 그 구원의 보혈이 이 시간 모든 곳에 선포하는 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덮어질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아픈 곳에 특별히 슬픈 곳에 특별히 고통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곳에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정결하며 생명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그 즉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병만은 사라지고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주의 생명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암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장기의 질병과 뼈와 근육과 신경과 조직과 세포의 희귀의 질병까지도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더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말며 아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대적하는 것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덮어질 지어다 기나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희귀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암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 눌림으로 인하여 가난을 인하여 모든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완전하신 우리에게 약속과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트의 보혈의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믿고 들이며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그 즉시 회복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트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보혈을 주어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쉬며 듣는 자들 모두에게 병상에서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할 주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더 보혈을 주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 주어다 간절히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아버지의 기적이 있고 주의 보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마음에 영적 눌리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질병에서 완벽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어다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 주어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병마들과 악한 영들과 가난까지도 떠나가 소멸될 주어다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임할 주어다 치유가 풍성하게 임할 주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라는 기적 치유 회복의 소생의 역사가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치 아니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어다 다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감사와 찬송과 종기와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 주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오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 주어다 모든 병만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어다 악한 영 떠나가 소멸될 주어다 가난도 떠나가 소멸될 주어다 영종 눌림도 떠나가 소멸될 주어다 모든 우상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제사와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귀할 때 주의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질병도 아버지 우리에게 오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기도까지도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뼈의 모든 근육의 신경과 조직과 또 아버지의 영적 눌림과 심령 골수들까지도 의사가 포기한 모든 질병까지도 희귀의 질병까지도 암의 질병까지도 마음의 질병까지도 생각의 질병까지도 불면증 공황장애 또한 아버지의 우울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강박증까지도 조현병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주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일곱길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하늘의 궁일과 자비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반드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은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유의 영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덮어주시고 주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이 선포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완벽하게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입기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삶의 모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병는 곳에 아픈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 생명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성된 보혈 생명의 보혈 구원의 보혈 치유의 보혈 완전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성포하느니 모든 사망 권세는 떠나갈 지여다 모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지여다 거짓의 역사 떠나갈 지여다 미움의 역사 떠나갈 지여다 미혹의 역사 떠나갈 지여다 불순종의 역사도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음란의 역사 떠나갈 지여다 폭력의 역사 떠나갈 지여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천군 천사가 보호가 임할 지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지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지여다 지금 즉시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지금 즉시 모든 마음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참된 기쁨이 임할 지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지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지여다 여호와 라파 치유가 임할 지여다 주의 보혈로 완벽하게 덮어질 지여다 이 시간도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두려운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어둠의 역사, 병마의 역사,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까지도 가난의 역사까지도 다 사라지고 일곱길로 떠나갈 지여다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주는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지여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지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지여다 병든 곳에 덮어질 지여다 아픈 곳에 덮어질 지여다 슬픈 곳에 덮어질 지여다 마음에 덮어질 지여다 생각에 덮어질 지여다 깊은 쓴뿌리에 예수 그리토의 거룩한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 떠나갈 지여다 지금도 예수 그리토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만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는 역사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아버지여 나은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 그들을 치료하시고 더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지여다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지여다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죄악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또한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순종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주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회개할 때 치유가 이말 지여다 자복할 때 용서가 이말 지여다 회복이 이말 지여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이말 지여다 궁율과 자비의 역사가 이말 지여다 불순종의 역사 떠나가고 충성하는 역사로 변화될 지여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지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환경에 덮어질 지여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덮어질 지여다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의 보혈이 덮어질 때 사망건세 떠나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거룩한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지여다 죽은 자도 살리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보혈이 그 생명의 보혈이 그 구원의 보혈이 이 시간 모든 곳에 선포하는 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덮어질 지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지여다 특별히 아픈 곳에 특별히 슬픈 곳에 특별히 고통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곳에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정결하며 생명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그 즉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병만은 사라지고 일곱 길로 떠나갈 지여다 주의 생명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엔 능력이 있음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암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장기의 질병과 뼈와 근육과 신경과 조직과 세포의 희귀의 질병까지도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더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대적하는 것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덮어질지어다 기나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희귀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암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궁위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 눌림으로 인하여 가난을 인하여 모든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포열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포열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완전하신 우리에게 약속과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포열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믿고 들으며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그 즉시 회복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포열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포절지어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쉬며 듣는 자들 모두에게 병상에서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포열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포열이 덮어질지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포열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간절히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포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포열에는 아버지의 기적이 있고 주의 포열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포열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마음에 영적 윤리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포열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오니 질병에서 완벽하게 자육해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병마들과 악한 영들과 가난까지도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임할 주여다 치유가 풍성하게 임할 주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라는 기적 치유 회복의 소생의 역사가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치 않냐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감사와 찬송과 종기와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오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병만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가난도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영종 눌림도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모든 우상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제사와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귀할 때 주의의 보열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질병도 아버지 우리에게 오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기도까지도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뼈의 모든 근육의 신경과 조직과 또 아버지의 영종 눌림과 심령 골수들까지도 의사가 포기한 모든 질병까지도 희귀의 질병까지도 암의 질병까지도 마음의 질병까지도 생각의 질병까지도 불면증 공황장애 또한 아버지의 우울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강박증까지도 조현병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주의의 보열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의 보열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일곱길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하늘의 궁일과 자비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반드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은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나 여우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여우와 라파 치유의 영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주시고 주의의 보열로 덮어주시고 보열이 선포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완벽하게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입기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열이 덮어질 주여다 그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삶의 모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특별히 병는 곳에 아픈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열 생명의 보열 치유의 보열 완성된 보열 생명의 보열 구원의 보열 치유의 보열 완전한 보열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송포하느니 모든 사망 권세는 떠나갈 주여다 모든 어둠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거짓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미움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미혹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음란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폭력의 역사 떠나갈 주여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천군 천사가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주의 벌렬이 덮어질 주여다 지금 즉시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지금 즉시 모든 마음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찬된 기쁨이 임할 주여다 하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하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여호와 라파 치유가 임할 주여다 주의 벌렬로 완벽하게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도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두려운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벌렬이 덮어지고 주의 벌렬을 선포할 때 어둠의 역사 병마의 역사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까지도 가난의 역사까지도 다 사라지고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주는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의 벌렬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벌렬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벌렬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병든 곳에 덮어질 주여다 아픈 곳에 덮어질 주여다 슬픈 곳에 덮어질 주여다 마음에 덮어질 주여다 생각에 덮어질 주여다 깊은 쓴뿌리에 예수 그리토의 거룩한 벌렬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느니 모든 사망권세 떠나갈 주여다 지금도 예수 그리토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망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역사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아버지여 나은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 그들을 치료하시고 더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맑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죄악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또한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순종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주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회개할 때 치유가 이말 주여다 자복할 때 용서가 이말 주여다 회복이 이말 주여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이말 주여다 궁율과 자비의 역사가 이말 주여다 불순종의 역사 떠나가고 충성하는 역사로 변화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환경에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의 보혈이 덮어질 때 사망건세 떠나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